네, 오늘의 뉴워드는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 증권입니다. 일명 DABS라고 불리는데요. DABS는 디지털 플랫폼 형태의 거래소에서 부동산을 유동화한 수익 증권을 상장하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주식처럼 거래하는 걸 얘기합니다. 블록체인 내 데이터로만 보관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물 발행으로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증권 상장 기간을 단축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건물 소유주가 거래소에 건물 상장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넘겨받고 DABS를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공모가 끝나면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부동산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소액으로라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문턱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현행법상 부동산 DABS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내 부동산 유동화 증권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도 부동산 시장에 극과 극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오프라인의 공간에서는 신종 코로나를 비롯한 악재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멈추게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악화는 물론이고 관광과 유통 그리고 부동산 시장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총력은 물론이고 개인 위생에도 더욱 힘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침체된 경기가 하루빨리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나경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